안녕하세요. GPS 해피 VR, AR 뉴스입니다. 당신이 현재 아주 멋진 유튜버라고 하면 앞으로는 VR, 가상현실 세계 속에서 VR러가 되어보시는 것은 어떠신가요? 네, 당신의 활약을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감사합니다. and so much more.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and so much more. and so much more.